안녕하세요. 윤혜입니다. 오래간만이에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와서 그런지 굉장히 그때 생각도 나고 촬영했던 곳곳을 보고 나니까 그때가 또 그립기도 하고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스카프라든가 굉장히 여성스러운 폭포소매 티셔츠라든가 프린트홀이 들어가 있는 그런 티셔츠가 요번에 유행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약간 비지장식 같은 그런 장식 하나가 굉장히 클래식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자켓 모양 자체가 굉장히 여성스러우면서 클래식한 것 같아요. 클래식한 옷들이 입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옷들이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입어보면 좀 활동하기가 불편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자켓 경우에만 해도 굉장히 착용감이 편하고요. 활동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러면서 여성스럽고 저도 이번 가을 아이템인 것 같아요. 저도 꼭 하나 갖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트렌드를 앞서가야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렇게 매번 시즌마다 트렌드에 맞는 옷을 입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제품 소개하고 있는 의류의 카달로그라든가 아니면 돌아온 시즌의 컬렉션들을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올 겨울에는요. 클래식한 그런 분위기로 멋쟁이가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